권력을 갖기 전에는 권력에 굴복을 당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다가도 권력을 갖게 되니까 원래 초심을 변하게 되는 거죠 종업원으로 있을 때 성실하던 사람이 매니저가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 내에서도 직분을 받기 전에는 신실하고 성실하던 사람이 직분을 받은 후에는 교만한 마음 혹은 남을 억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이것의 막강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알고 또 이것을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유독 다윗이 눈에 걸렸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사람들이 노래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오히려 다윗을 더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갖고 있던 인기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다윗에게로 옮겨간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를 하냐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 삼으면 가족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다윗에게 가서 왕의 사위가 되라 그거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게 하는데 다윗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워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불레새 사람의 표피 100개를 원한다라는 소문을 내게 해요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장에 가서 죽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결국 다윗은 싸움도 잘 했잖아요 그래서 100개의 표피를 가져와요 그 사울에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의 딸이 다윗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사울의 반응이 어땠냐면 2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됐어요 더 걱정하는 그런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게임과 술술을 쓰기도 했지만 절대 이것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 말은 자기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빼앗길까 봐 다윗이 너무나 두렵고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위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혹은 욕심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 것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원했고 다윗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조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신경 쓰이기도 하죠 사람들의 말이 때로는 우리 내 마음 속에 걱정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염려는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만이 나에게 가장 큰 권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우리의 꾀임과 술수 어차피 통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악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애하는 자의 삶에는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기쁨의 금요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